안녕하세요. 서울정원방람회 서포터즈 디아즈읽기 안건입니다. 매일 생활하는 방을 새롭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방안에 나만의 정원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공간 확보를 해주세요. 제 방은 해가 잘 안들고 가구가 많은 편이라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정원 컨셉 정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섯가지에 맞는 정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식물들을 조사해봅시다. 리스트업을 하면서 간단한 스케치 작업을 해봤어요. 준비가 끝났다면 식물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식물을 보는 재미도 있고 인터넷 서치보다 훨씬 감이 자라서 양재꽃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눈에 띄는 식물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30,000원으로 어떤 정원이 만들어질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